세 번째 섹션입니다. 연계, 모듈, 구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용어가 조금 나옵니다. 연계 기술 표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AI라는 개념이 있어요. EAI는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전사적 어플리케이션 통합 환경 이런 느낌인데 서로 다른 기종의 시스템 간 연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환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서로 다른 기종이다 그런 개념이죠.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 시스템과 저 시스템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들을 통합해주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에요.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없이 어플리케이션 간 직접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연계 솔루션이 없으니까 단순한 통합이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여기에서 EAI 방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허브 앤 스포크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단일 접점 시스템, 이 허브죠.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확장을 하거나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 더 추가되면 허브에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허브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겠죠.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다음으로 메시지 버스 방식이 있습니다. ESB라고도 하는데 송수신 시스템 사이에 미들웨어라는 걸 둬서 확장성과 처리량이 향상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미들웨어라는 건 단순 허브가 아니라 여러가지 제어를 통해서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처리량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웹 서비스 기반 통신으로 표준화가 어려운 편이고요. 직접 연계에 비해서 여러가지 처리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성능이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로 따지면 이런 식인 거예요. 중간에 얘가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건 5번 EAI, ESB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하이브리드라고도 하는데 허브앤 스포크 방식을 사용하는 그룹과 그룹 간에는 ESB를 적용하는 표준 통합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규모 그룹에서는 허브앤 스포크 방식을 사용하고, 이 허브앤 스포크 방식을 사용하는 그룹 간에는 ESB를 적용하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적어놨는데, 사실 방금 말했던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은 EAI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방금 말했던 여러가지 요소를 그냥 EAI로 통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연계 모듈, 구현 환경, 구축 절차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송수진 시스템에서 각각 연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사용자 계정을 각각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계 시스템들의 계정명이 동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된 사용자 계정으로 연계 테이블, 로그, 오류로그, 웹핑 테이블 이런 것들을 생성한다. 우리가 연계를 하려면 연계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가 뭐가 있는지 전 섹션에서 배웠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성을 해준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연계에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현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웹 서비스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 전송 이력에 대한 기록 또는 모니터링 기능을 별도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써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계 테스트 및 검증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라든지 검증 이 부분을 굉장히 앞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계 테스트는 말 그대로 연계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고 확인하는 활동을 테스트라고 하겠죠. 연계 테스트 구간 나와 있는데 일단 연계 테이블 간 테스트를 먼저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계 데이터를 추출 또는 반영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명세와 어떤 작업을 하면 항상 명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 정리를 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배웠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검증 나와 있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에 대한 환경을 당연히 구축을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연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계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을 해보고 그 환경에서 처리를 해봐야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검증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 구축이 무선입니다.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항상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앞에서 늘 다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으로 연계 시스템 구현 검증을 지원하는 도구는 아래와 같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고 실기에서도 나올 확률이 있어요. 6가지인가요? 6가지에 대한 내용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여러가지 처리를 또는 여러가지 대비를 해도 항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죠. 예외 처리 방안 마찬가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송신 데이터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송신 전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정합성,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준다는 거고요.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결함이나 이런 부분을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해줘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TTP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것을 참고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여러가지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400 또는 500번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코드가 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수신 시스템의 예외 처리 방안이에요.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특수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한다든지 정합성 같은 것을 체크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버에 문제가 있을 때 불안정을 해소한다든지 논리적 결함을 수정한다든지 이거는 어떤 수신 시스템이라든지 중개 시스템, 연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것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조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연계 시스템 구현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을 연계한다는 것은 시스템이 하나가 아니라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류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현 모니터링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류 발생 현황을 즉시 인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형태를 이용해서 조치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류 사항을 주기적으로 오류 로그를 통해서 오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사용자 환경에 설치를 해서 사용자 시스템에 송수신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의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이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